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쉽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잘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 너무 맛있어 고기 매콤하고 땀물기 속에 넣는다 매콤하고 땀물기 너무 맛있어요 소시지 매콤달콤달콤 콜라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이건 너무 맛있어요 이건 달콤한 맛이에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어묵 계란 초콜릿 아삭아삭 마요네즈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 뼈에 담아둘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정리도 맛있었어요 계란에 담아둘고 빨래에 담아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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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새우 오징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